오늘은 목소리를 크게 해야지 제가 오늘 선물 드리려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요 짜잔 두 개의 간장이 아닙니다 초반에 제가 맛간장 했었죠 그 맛간장을 먹어보신 분들이 너무 맛있다고 해서 사실 이거를 좀 만들어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선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용이다 보니까 많이 만들지 못해 가지고 한 10명에게 이 간장을 나눠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아무 선물도 안 했는데도 너무나 저희 그 채널 좋아하셔 가지고 와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뭔가 선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성의 있는 거 뭘 찾을까 그랬는데 이런 제가 만들었던 맛간장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10병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더치커피예요 진짜 커피를 이번에 제가 조금 배웠어요 사실 3만명일 때 구독자 3만명일 때 기념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3만명이 오버했는데 이제야 드립니다 그래서 더치커피 10분에게 또 맛간장 10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드릴까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3만명이나 되는 구독자 분들 누구에게 드려야 되나 그래서 신청해 주시는 분 중에 가장 저를 사랑하시는 표현을 많이 하신 댓글을 골라서 제가 임의로 선택해서 20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것도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특별한 선물 요거는 약간 1인 한 10만원짜리 티켓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선물을 하려고 했더니 저희 그 중년의 패션 찍은 비콜식스라는 업체에서 제가 이런 거 준비하는 줄 알고 저희 구독자 분 10분에게 선물을 하고 싶으시대요 이거 제가 해달라고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아 저도 20만원짜리 티켓 안에 이게 뭘까 그랬더니 뭐 행사가 있는데 5시 반부터 8시까지 가수들도 오고 또 와서 와인 선물도 있고 와인잔 선물도 해주고 그래서 1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행사 티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한 10명에게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그때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잖아요 조회수가 30만이 넘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10분에게 티켓을 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비콜식스를 대신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10월 12일에 5시 반부터 있는데 티켓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 광고를 찍을 무렵에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12일날 4시에 벨라시타 비콜식스 1층에서 4시에 만나 뵙고 인사하고 또 우리끼리 기념사진도 찍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5시 반에 행사 들어가서 이런 거 저런 거 구경하고 선물 많이 받아 가시고 그렇게 해서 만나 뵙면 어떨까요? 이거 제가 제의해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예스 해야지 선물이 갑니다 사실 10명 이상이면 조금 저도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에게 신경 써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선 10분만 초대하겠습니다 대신에 대표가 한 5분만 뽑아서 5분이 한 명을 더 데리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두 명이 못 오실 경우에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임의의 다른 구독자들을 초대할 테니까 이 행사에 꼭 오고 싶은데 나는 혼자뿐이 갈 수 없다 하는 분은 꼭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다른 구독자분을 초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10명으로 딱 맞출게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만나 뵙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으면 가장 먼 곳에서 신청하신 분부터 저희가 초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에서 NO LA에서 뉴욕에서 오실 수도 있겠군요 유럽에도 오실 수 있고 그런 분에게 우선 티켓팅 해 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은데요? 저는 기분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드리는 선물인데 약간 부족한 듯 하지만 다음번에 또 있지 않을까요? 다음번에 더 큰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신청해 주세요 맛간장, 더치커피, 그리고 10만원짜리 행사 티켓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야매주부 구독자 하셔야 하고요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내가 왜 선물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야매주부라는 이름으로 4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미연 3행시를 지어주셔도 좋고요 재미난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맨 아래쪽에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그 이메일 주소를 보고 당첨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당첨되신 분들은 저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셔야 되죠 그러면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립니다 이렇게 3번 정도 4번 정도 확인이 돼야 선물이 정확히 전달이 됩니다 선물은 저희가 추첨해서 1등부터 10등은 벨라시타 와인축제에 티켓을 보내드리고요 11등부터 30등은 랜덤으로 커피와 막간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안녕 기대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capita 감사합니다.